6월 전랍도의 관공업 생산과 대형 소매점 판매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6월 전랍도 관공업 생산과 출하는 각각 전년 대비 1.4%, 0.9% 감소하고 재고는 21.1%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업과 자동차 생산이 증가했지만 화학제품과 전기 장비 생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대형 소매점 판매는 화장품 판매는 늘었지만 가전제품과 신발 가방 품목 판매가 많이 줄면서 전년 대비 1.8% 감소했습니다.